에이바루도 아줌마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티니핑 좋아해요? 티니핑이 좋아해요? 티니핑이 좋아해요? 티니핑이래. 티니핑. 티니핑이래... 나도 저거 봤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좀 컬러풀한 거? 요즘 만화 옛날 만화 아니에요. 아예 달라. 클라스가 달라. 되게 리얼해. 티니핑. 85종이 있어, 핑이? 85종? 포켓몬처럼 계속 나오는 건가, 캐릭터가? 그런 거야. 새로 또 등장하고 등장하고. 몇 개를 사야 되네. 저거 다 사면 저거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저거를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최대한 늦게 입문시켜라. 캐릭터 몇 개는 좀 돌렸었는데. 이름에 핑 붙이면 다 되는 거야. 그럼 겹치네. 뭐야 핑 뭐야? 그거야 그거야. 요리핑이 요리 잘하면 요리핑이야. 무무핑 이러면 되겠네. 무무핑인 거지. 그러니까 뭐 파면은 기름핑. 뭐 이런 식으로. 기름핑. 오일핑도 있잖아. 주승이 똥핑. 똥핑. 지름핑. 지름핑. 대상핑. 그런 시간 붙이기만 하면 되더라고. 너를 보여줘. 너를 보여줘. 비밀의 열쇠를 돌리면. 어떤 팅이 나올까. 어떤 팅이 나올까. 피디 캐치링. 오케이. 흙 다요. 비밀의 열쇠를 돌리면 어떤 팅이 나올까. 돈 냄새가 난다. 구찌의 냄새가 물씬 나는데. 어떤 열쇠를 돌릴까 가사가. 어떤 열쇠를 돌리면 어떤 팅이 나올까. 오늘은 어떤 부모님의 지갑을 열어볼까. 파산. 티닝핑 별명이 파산핑이라는 게 있네. 파산핑. 아이들에게 점수 따는 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어. 사실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똥. 소탑지. 설사 방귀. 땀땀 터지지. 저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저 키워드를. 배설과 관련된 키워드는 웬만하면 아이들을 무장해진 시킨다.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컬러.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대. 아 진짜? 검은색 입으면 안 된대. 아기들 핑크 이런 거 좋아하잖아. 밝은색. 애들이 우리 집 옷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 그럴 거 같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컬러풀하니까. 키 머리색도 좋아하겠네. 완전 좋아하지. 넌 지금 티닝핑이야 가면. 주승이 좋아하지 애들이. 왜? 지인나미 님. 왜냐면 실제로 똥을 싸가니까. 물어봐야겠다. 누나. 어. 누나. 어. 백정원이 잘 알겠다. 딸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이따가. 어. 대략 6, 7살짜리 3명을 만나요. 어. 제 친구. 뭐 조카나 이런 건 아니고. 친구 딸. 친구 딸.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티니핑이라는 걸 처음 접했거든요. 어. 이거 이게 뭐가 제일 인기가 많고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제일 인기가 많고가 있지.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 티니핑이 있고. 응응. 로열 티니핑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별명이 파산핑이라면서. 어 파산핑이야. 이거 다 사면 지 파산해. 네. 이게 좀 고급 라인인가 보구나. 행운핑이 요번 시즌에. 좀 약간. 레전더리한 애야. 이름이 뭐라고요? 행운핑? 행운핑. 행운핑. 얼굴 다 쪼가졌네. 그걸 애들이 요즘에 되게 좋아하고. 아 이게 핑들이 계속 생성돼요? 새로 추가돼? 핑들이 시즌 1에 있던 애들. 2, 3, 4에 있던 애들이 다 달라. 아 그렇구나. 옛날 핑 사가면 큰일 나네. 안 되지. 그리고 보통 만약에 3명이면. 3명이면. 다른 거 사가면 안 되죠? 안 돼. 똑같은 거 사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절대 안 돼. 아. 몰릴 거 같아 한쪽으로. 그렇지 싸우지. 오케이. 고마워요 누나. 알았어. 네. 아 핑을 따로 사야 돼. 티니핑 모래요? 어. 티니핑 노래가 진짜 한 30개가 있어. 중독성이 있다 노래가. 장난꾸러기. 컵핑머핑. 컵핑머핑. 저거는 컵핑머핑이래. 컵핑이 따로 있어? 아니요. 컵케이크 머핑핑. 그럼 뭐 크루아스, 크루아상핑. 아니 뭐 국밥핑도 있어? 소주핑. 수유핑. 소꼬리찜핑. 소꼬리. 유캐핑. 갈비핑. 선제해자궁핑. 선수지핑. 이 노래가 인기가 많은가 본데? 아, MR. MR 있어? 애들이 따라 불러야 되잖아. 나은핑. 우린 언제나 혼자야. 왜 이렇게 슬퍼. 혼자 살다 보면 죽을까 봐. 여기 모였지. 이게 이 영상들이 만든 거야? 난다. 예상 여기를 누비지. 잘한다 작사. 우린 뭐든 할 수 있다가도 또 할 수 없어. 뭐야 이게. 맞잖아. 현실적이라서 좋다. 하나야 하나야. 우린 둘이 될 수가 없어. 일곱 빛깔 무지개. 색이 다 변해버렸지. 혼자 살다 죽을지도.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 내 시체는 누가 거둘져나. 소리가 있네. 그쳤지? 잔옥 동료. 저주핑이네. 저주핑. 독심핑. 어? 진짜 티니핑 색깔이네. 애들이 다 저런 색을 입더라고. 그럼 애들 핑크 좋아하지. 벌써 티니핑이 가득한데? 창신동 왕구거리. 창신동 왕구거리. 공주님들에게 바칠 전리품이랑 매물 사러 갔어요. 여기 신세계집. 재미있어요 여기. 이거 안에 아이디핑이 있잖아. 그럼 이 완구거리에 물품도 바뀌었겠네. 파는 게. 나갔을 때 핑으로가 점령했어. 아 형. 텔레토비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텔레토비요? 조상님? 텔레토비는 나 초등학생이야. 태양아기 있잖아 지금. 40대래요. 진짜로. 프로핑 프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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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쿠쿠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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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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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라COM. 쿠쿠라. 씨 사진 찍어도 돼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티니핑 좋아해요? 티니핑? 티니핑이. 아 좀 컸네. 아니 lush. 아 너무 애들꺼다. 제법. 인생에 연애인을 만났다니. 하나 둘 셋. 아니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안녕. 아, 티니핑은 더 어린 아이구나. 어, 여기다, 티니핑. 어, 뽀로로 구석으로 밀려났어. 오케이. 뽀로로 분발해야겠네. 우리는 피카츄면 그래도 다 아우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배추도사, 무도사나 배추핑, 무핑. 맞은가 이런 거였나? 근데 배추도사가 뭐 소비되는, 저는 그게 있어요. 아니, 아침에 배춧국을 끓여줘. 배추국 먹을래, 볶음 먹을래? 티니핑. 어이구, 사람 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여기. 티니핑 사러 온 거야? 맞아, 여기가 진짜 크더라고. 우와. 이런 데가 새로운 것도 제일 빨리 들어와. 티니핑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가? 애들 눈 돌아가겠다, 여기 오면. 우와. 뭐예요? 우와, 멋있다, 이거. 여자애들이 안 좋아해. 저건 성우핑이에요. 아, 그래. 티니핑 어디 있지? 티니핑 어디 있는지 아냐, 혹시? 아, 위에 있어요, 어디 있는데? 애들은 알아, 애들은 알아. 누나한테 국밥집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티니핑 쇼도 있잖아요, 티니핑. 저기. 아, 저기 있어요. 저, 저, 저 만났다.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치,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 어, 잠깐만. 아, 이게 한 면이 티니핑이야? 아, 한 섹션이구나. 아, 잠깐만, 뭐를 사야 돼? 아, 어렵다, 이거. 잠깐만, 이게 평화를 위해서 똑같은 걸 사야 된단 말이지? 와, 이거 뭐 사줘야 돼? 아까 무슨 핑이었지? 발레핑. 그러게 사줬다가 있으면 또 낭패니까. 덮치면 안 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적당할 것 같은데? 뭐야? 오. 주스 가게 괜찮다, 주스 가게. 어, 사장님 혹시. 이거 세 개랑요. 세 개요? 네, 주스 가게 핑. 구급차 핑도 있었어, 아까. 구급핑이 세 개가 없더라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많이 샀다.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 많지는 않은데 좀 커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아, 누구 주려고 이렇게 많이 샀어요? 네, 친구 딸들이요. 아, 친구 딸들이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거 사셨네요. 아주 싼 가격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 3,000원? 한 3,000원? 아니요? 왕구를 하니까 사장님이 되게 밝으신가 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항상 대하시니까. 유쾌하시네. 이거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네. 지컬 제일 비싼 거 사네. 원래 얼음핑이 비싸. 키덜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근데 니케 제일 크고 좋은 건 좀 그런 거 같아. 좀 이기적인 핑. 이기주의 핑. 이기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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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핑?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거 같은데. 좋아하지. 그럼 친구네 집으로 가는 거지? 테린이? 테린아, 아유아, 서연아. 고맙다른 에이. ? tertius아. 친하게 투어! Oklahoma 16일 당.